완전 몰패 당하고 조롱 당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당연히 제러드가 활용도가 높지 클라렌스 세돌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재적인 센스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죠. 그 정도 센스를 갖고 있는 선수를 몇 명 꽂으라 그러면 흔치 않죠. 옛날 포르투어에 있다가 첼시 왔던 누구? 대쿨! 이런 애들이 정말 천재적인 센스가 있죠. 클라렌스 세돌프는 네덜란드 축구 역사상 가장 플레이 자체가 센스 있는 선수였어요. 천재적으로 왜 내가 걔를 잘 아느냐 하면 아약스에 있었기 때문에 클루베르트는 프렌치 프라이 세더라고 네덜란드 아약스 역사에 기록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다 세돌프는 개인기가 굉장히 좋고는 하지만 활동력이라든지 뭐 수비력이라든지 이런게 좋은 선수는 안해요 스티븐 제러드는 득점도 많고 어시스트도 많고 득점력 비교가 안될걸요? 두 선수를 비교하는 어시스트 능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활동력도 그렇고 피지컬적인 능력 그거는 비교가 안돼요 세돌프가 제로도 얼굴이면 평가도 다 얼굴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고 세돌프는 뭐 예를 들면 공을 다루는 경기 센서에서는 혼화징용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선수인건 틀림없어요 세돌프는 그 정도로 공을 다루거나 경기에서의 지능, 경기 지능은 정말 탁월한 선수이긴 해요 그게 이제 인생 망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천부적 재능이 가끔 선수들을 망치는 경우들이죠 SH는 세돌프 뛰어난 제러드랑 비교 자체가 근력이다 그러니까 득점, 통산 득점, 통산 어시스트, 그 다음에 통산 경기 출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러드나 프랭클 람파드, 잉글랜드 선수들이 이 피해에서 기록한 그 기록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실제로 봉크님도 제 편이 아니군요 그 세돌프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보면 미안한데 내가 봉크님도 재밌iego Ops 감사합니다.